자 미랄팟 앤 프로 발음은 맞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32번 투 포올입니다 1번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오른발 크로스 쌍방부터 시작 원 앤 투 쓰리 앤 포 크로스라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 에잇 앤 하고 왼발로 끝납니다 자 2번은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푸시토 시작 원 투 쓰리 오른쪽으로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에잇 3번은 오른발 앞의 눈 시작 원 앤 투 런 런 쓰리 앤 포 파이브 앤 힙범 세븐 앤 에잇 하고 왼발로 끝내줍니다 자 4번 오른쪽으로 룸바 박스 시작 원 앤 투 트리플 스틱 파이브 앤 식스 포스터 세븐 앤 에잇 하면서 두번째 월 시작 원 앤 투 트리 앤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에잇 앤 원 투 쓰리 포어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마포 원 앤 투 원 앤 투 원 앤 투 원 앤 투 원 앤 투 파이브 앤 식스 포스터 시작하십니다 세번째 월 시작하기 전에 부 influencers 더 앞에 마포 동네 태어나마 이뽘 포스터 룰라 박스, 룰라 박스, 트리플 스템, 옆에 서서 시어 1&2, 3&4, 5&6, 7&8, 1, 2, 3, 4, 5&6, 7&박스, 1&2, 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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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, 1&2, 3&4, 트리플 스텝, 5&6, 하우스 버스, 톡톡톡이 시작하셔야 됩니다.